전어 낚시 안녕하십니까 전어 낚시입니다 지가 평생동안 전어만 쫓아다니면서 전어 낚시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의 그 실력을 한번 배죽었습니다 놀라지 말아요 평생 전어만 쫓은 사람입니다 컨셉 goal 소리농 소리농 평균 소리농 소리농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름겨? 소리농 소리농 으 아 으 으 방금 전 여기서 전화를 겁났게 잡았습니다. 근데 야뜰이 어디든가 이동을 했어요. 잠깐만 제가 그 전어 어디로 갔나 쪼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렸죠? 평생 전화낚시만 원 전신입니다. 찾았어요. 갑니다. 어? 버니스 잘못 찾았냐? 야 여기가 아닌 깁이요. 와 뜨아 왔어요 아 오늘은 전어구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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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 전화밭이네 전화밭 호기자붕기 오늘의 대상원적 그 변경을 전화로 오 오케이 들어와 전화낚시는 특별한 테크닉 없습니다. 메탈이 있죠 아님 떡스푼 그거 끼갖고 전어 있는 데다가 던져서 정신없이 감아요 그러면은 전어가 잡힙니다 우와 그것도 맨날에 잡은게 하따 사람 기지겄네 이거 힘들어갖고 아 왔어 내가 살다 살다 그냥 이렇게 쉬운 낚시 처음 해보네 어? 어? 와 일타일피입니다 일타일피 후 이거 보시면은 오우씨 물에 빠진다 물에 빠져 으이치 이거 보면은 이 앞이 이렇게 동그랗게 진대있죠 이렇게 홈통 이렇게요 이 안쪽에 전화들이 싹 모였어요 이쪽으로 그 수왕리에 온거 같습니다 어? 다 빠졌냐 왔어 하압 이 앞에 갈매기도 껄떡거리고 있네 라면 투척 라면 투척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다 파지진 않을까요? 이 사이즈가 완전 제 대가리만 합니다 맛있겄죠? 따봉 따봉 하하 이렇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겁네 아 음 아이고 이 맛에 닥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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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가 헛다 어찌나 큰가 그냥 먹으려면 뒤졌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무거다 어쩔 수 없는 아 변화라고